아팟카발 인도네시아 아쿠 제이협다리 BTS 해피 뉴 이어 인도네시아 팬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어서 빨리 여러분을 직접 만나고 싶네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제가 인도네시아어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Guess the meaning Let's go! 이 하트박스 안에는 정말 다양한 인도네시아어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뽑아보고 그 의미를 한번 추측을 해볼 건데요 과연 어떤 말들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것도 있을까요? 과연? 뭐야 아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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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타 인도네시아 맞나요? 신타인가? 아쿠 신타 인도네시아? 뭔가 느낌이 인도네시아 뭔가 가고 싶어요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 아니요 인도네시아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인도네시아 약간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오늘 된다고 했어요 사랑해요 인도네시아요 정답 정답! 아쿠 신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팬 여러분들 사랑해요 네 인도네시아 팬 여러분들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제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팬 여러분들의 사랑과 성원이 없었으면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저도 없었을 것 같고요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 당장 직접 만나기는 힘들지만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제 다큐멘터리 제이오 민더박스에서 만나볼까요? 제가 솔로로 롤라팔루자에서 팬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공연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뒷이야기들도 있으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다큐멘터리에서 확인하세요 디즈니 플러스 핫스타에서 지금 바로 만나요